소방청이 최근 5년간의 화재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봄철 화재 발생 건수가 전체 28.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뭐 날이 좀 풀려서 괜찮으려 하겠지만 여전히 좀 건조하거든요. 건조한 겨울에 불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내년 우리가 보면 요마음 때쯤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봄 더 가는 봄 때쯤 되면 전국에 산불 소식 많이 나오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화재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도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봄철에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정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로 인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가 또 있죠. 네 물론입니다. 일 예를 보시면요. 2021년 6월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3년 정도 다 돼가네요.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한번 발생했었죠. 그때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4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피해액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 4천억 원. 이거 다 어떻게 했을까요? 워낙 큰 회사이긴 하지만 너무 억대니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손이죠. 진짜 물류센터가 거의 다 저렇게 전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큰 회사는 뭐 보험 화재보험 같은 거 당연히 들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놓을 텐데 사실 보험사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장, 물류창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들의 재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보험에 보험에 보험 이렇게 들어놓는데 다행히도 그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이 4천억 원을 거의 다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4천억 원이나? 4천억 원이요? 그게 되는군요. 보험으로 될 이게 액수 아닌데 이게 되나 보죠? 네,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불하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남의 일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TV 속에서만 보는 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휴, 우리 집은 뭐 낡고 오래됐고 가전제품도 산 지 10년 넘어서 이거 불나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뭐 피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불이 나게 되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하면 화재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특약 같은 것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다른 보상들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피해 중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연기훈을 좀 구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시죠. 아파트 15층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바닥이 젖는 일이 생겼는데요. 예인아, 너 바닥에 왜 또 물 쏟았어? 아닌데, 엄마 나 아니야. 네가 아니면 누구야? 여기 바닥에 물 흥건한 거 안 보여? 아, 나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아휴, 그럼 이 물은 뭐야, 대체? 여보세요? 거기 1502호죠? 여기 1402호인데요. 우리 집 천장에 물이 새요. 네? 아니, 물이 샌다고요. 어머, 어머,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는 아니요. 아니, 그 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려와서 보셔야죠. 그래서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가봤더니 글쎄 정말 천장에서 물이 뚝뚝 흐르고 있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어요. 저희 집에 누수가 돼서 아니, 아랫집까지 피해를 뒀던 겁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와서 물어내야 돼요. 고쳐주셔야죠. 가봤더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물을 샌다는데? 그래서요? 빨리 고쳐주시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새 아파트만 사셔서 물 안 샤봤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 집이 좀 오래됐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아래층에 물이 화장실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저희 집인지 그 윗집인지 지금 못 잡아내고 있는 사실 진짜 상황이 있네요. 그래요? 못 잡아내고. 그거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 집에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집 천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 우리 집 바닥이 그 집 천장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업자분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 때문에 이런 걸 확인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재보험에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화재보험 특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들을 구성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암보험 가입할 때 거기에 골절 특약, 상해 특약 이런 거 넣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각종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배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화재나 이런 누수보험들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겠다, 대비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이걸 배상해 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공사비용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죠.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배상 책임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가 필요하다,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업자가 확인하고 수리비가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수가 아니라 화재라고 한다면 화재배상 특약, 이거를 반드시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원인이 돼서 밑에 집에 물이 샌다. 그러면 이제 배상이 된다 이거죠? 가서 고칠 수 있는 돈을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상이 되는 그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혹은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그 대상에 따라서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관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